50조 추경 재원 마련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는 지출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계셨잖아요.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고심 중인 어떤 현 정부의 예산들이 있는지 혹시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거론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수위 대변인이 대신 답변을 가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정부의 예산 중에 지출이 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안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과거에 여러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거론이 됐지만 현재는 협의 중인 단계로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기재부에서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